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국민 디바 인순이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스타이센터테인먼트는 국민 가수 인순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이센 전세대를 아우르는 음악과 파워풀한 무대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인순이의 향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978년 데뷔한 인순이는 밤이면 밤마다 히트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이후 친구여, 거위의 꿈 등으로 전세대에 인순이의 음악을 알렸습니다. 최근 그녀는 음악활동에 그치지 않고 뮤지컬과 TV토크쇼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알리며 시청자들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인순이가 새로운 소속사와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가수 인순이와 스타이센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체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